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론이 트럼프에 몰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무조건 테슬라에 사야 된다, 난리던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난리던데 근본적으로 일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후원 내역입니다. 그죠? 빨간색이 공화당,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 어떻습니까? 100%, 100%, 공화당 100%.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아, 진짜 남자는 몰빵이지. 우리 일론 머스크만이 진정한 남자다. 애플 보세요, 이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할람하고 말란 말지. 찌질하게. 4%, 8%. 그죠? 트럼프한테 제대로 찍혔다, 애플. 엔비디아. 그죠? 이렇게 후원 내역이 공개가 돼서 아마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빅테크라든가 거대한 기업들이 대부분 민주당 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후원 내역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공화당은 맨날 당선되면 법의세 깎아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왜 이렇게 민주당에 많이 지원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되니까 금융하고 그 다음에 소형주들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미국에 있는 내수기업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혜를 본다고. 그죠? 법의세도 깎아준다고 하니까 어떤 대형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공화당에 몰빵을 했고 그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자 그리고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빼고 그 기타 기업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쪽 민주당 쪽은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니들 다 좋댔어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쪽 공화당 쪽을 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월마트, 보잉, 보니까 약간 비행기 항공 쪽이 좀 이쪽이 좋네요. 그 다음에 로켓마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페덱스, 웰스파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부금도 보면 아메리카에 에어라인이 조금 유의미한 금액이고 나머지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민주당,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비엠비, 그 다음에 존슨앤저앗슨. 보세요. 기부금액 수도 구글보세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대비해서 대선 자금도 두 배 이상 쓰고 나서 지금 패배했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공화당 승리가 아니고 트럼프 승리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화당 내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이 이 트럼프 대선 기간 내내 끝까지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승리는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지금 뭐예요? 국경을 폐쇄하고 우리끼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하는 물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 엄청나게 때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얘기한 건 뭐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콘도 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 미국 이외에는 다 때리겠다. 그죠? 그러면서 한국도 방위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이익을 보는 수혜를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방산하고 그 다음에 조선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겁내 하시던데 이런 방산이나 조선 쪽 보면 요 밑에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꿈뚫꿈뚫을 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론이 트럼프에 몰빵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굉장히 리스크해요. 그죠? 몰빵한다는 건. 처음에 저희 이제 테슬람이거든요. 저희도. 테슬라의 비중이 많은 친구들을 테슬람이라고 부르는데 테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지 혼자 결정하는데 그 전에 어땠어요? 어떤 정책 결정이나 주식 팔 때도 지 트윗에 올려갖고 이거 팔아도 됨? 이거 해도 됨?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결정을 받아놓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 혼자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불만, 볼맨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신도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일단 성공했다 이거죠. 후유, 한숨 돌렸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왜? 지금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월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스 미디어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왜? 테슬라는 왜 안 좋아할까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쵸? 두 번째 뭐예요? 로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딜러 마진도 없어요. 그쵸? 이러니까 테슬라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전통 자동차 업체들 있죠. 여기다가 로비 엄청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율주행도 자꾸 규제하고 있고 테슬라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마치 무슨 테슬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때 사고 이슈도 뉴스도 막 내보냈잖아요. 그쵸? 술 먹고 차 안에서 잤는데 그게 테슬라 사고입니까? 그쵸? 근데 마치 테슬라 때문에 무슨 사람이 죽어냈는데 살았네. 사이버 트럭 보세요. 이렇게 2차선에서 사이버 트럭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마주오던 트럭이 이렇게 해서 중앙선 침범에서 부딪혔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너무 튼튼해서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차가 튼튼하면 튼튼하다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차가 튼튼해서 안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벤츠 같은 거 지바겐 같은 거 보면 와 차 튼튼하고 좋다 이러면서 사고 나도 안 다친다. 상대방 차는 많이 부셔지잖아요. 지바겐 안 부셔지는 대신에. 근데 그때 지바겐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사이버 트럭은 문제라고 그래요. 언론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언론 자체도 민주당 쪽에 있는 친민주 쪽의 언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되기 직전까지 어땠어요? 여론조사는. 아 아니다 박빙이다.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진짜 심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자유주의부터 각종 정책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 2년 정도 이렇게 반짝 아이고 우리 일론 머스크 개국공신이야. 우쭈쭈 해줄 때 빨리 이런 정책들을 좀 푸셔야 돼요. 빨리. 자유주의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각종 규제들 그 다음에 멕시코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들 좀 관세 때리는 것들 조금 미국의 주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테슬라가 관세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1, 2년 내에 진행되는지 잘 모니터링 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테슬라가 400불 500불도 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흐지부지 되면 테슬라가 또 횡보가 나오거나 다시 또 200불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테슬라 밑이라면 아니면 앞으로 테슬라를 좀 진입하려고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 방송에서 또 한번 소재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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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